기업 공개 재수생 J-O가 코스닥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. 오늘 J-O는 시초가보다 8.04% 높은 2만 1,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높은 1만 9,900원에 형성됐습니다. 지난해 11월 수요예측 부진으로 상장을 잠정 중단했던 J-O는 같은 해 12월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상장 제도전에 나섰습니다. 이후 진행된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.